2배 남는다 저때네 2배... 필요없음 오케이 에스우스님 어 1핑 낀다 1핑을 띄어 쟤 죽여놔 발밤 좀 하 어 나갔다 차 타고 하하하 아니 뭐야 1로 넘기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? 살수 살수 5점 예방 5점 예방 5점 예방 살림 중 1번 움직이는 적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척 쏠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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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움직이는 적은 그렇다고 하기엔 MK는 느낌이 좀 없으시던데? MK 쏘기 힘들다 재현씨 삐졌어? 5점 하구가 쏘는데 형 걔를? 뭐냐 아니야? 나를 쏘는데? 너희 4번쪽 포탑 가능해? 포탑 가능한데 거기를 밀고 갈 필요가 꼴받잖아 잡아야 천천히 피어낸게 워이핑해 와... 저기 안 보이네 아 있을 수도 있거든 이거 커버해줄래? 도로 거 한번 쓰고 갈게요 오케이 팀사실 안 돼? 우리 모르겠다 밀고 올 듯? 백업 해줄래? 내 쪽 뺏기면 지거든? 나 올라가든? 이미 한... 근접까지 뛰어왔겠다 4번 유측이네 어 MK가 더 좋아요 안 보이누? 우리가 여구를 뛰어서 붙으면 하는데 어 잠만 갈... 앞에 능선까지 붙이면 되지 우측 보고할걸 우측 보고가 뭐임? 위치 보고할걸 형의 꿈을 펼쳐봐 2대1 지는 건 말이 안 돼 형 4번 쪽에 차 남긴 할 거야 어? 이거까지? 알았다고? 예지 능력이 좀 좋은데? 안 내밀어주네 그냥 종나 상담줘 연막 회이크 치고 피킹하게? 연막이 없어 아니 근데 절대 안 내밀어주네 지간이 부족해 에이 모르겠다 아 나 쏜거야? 어 병본거 같애 파란지 2층부터 잡고 어 이거 진짜 좋은데 이겼다 이겼다 아씨 엎드려 수가 있네 이겼다 이겼다